ROE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많이 내고 있다면 투자 대비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간혹 이런 지표에 대해서 ROE는 얼마 이상이 좋고 PER은 얼마 이하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조업하고 바이오 기업의 ROE를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수치상 누가 높다 낮다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평가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마다 평균 ROE가 다를 테니까요. 같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ROE가 높냐 낮냐만 따져가지고는 그 회사의 가치가 적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ROE 자체가 높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ROE의 추세라고 생각해요.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는 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ROE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이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성장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상황마다 다르긴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더 투자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겠죠. 주주들은 그 현금을 받아서 또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사실 ROE가 무제한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산업 규모라는 게 정해져 있고 산업을 장악할 수준까지 올라가서게 되면 수익이 커지기가 어렵죠.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폐배터리 같은 시장을 누군가가 장악했어도 폐배터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고 산업도 그 회사가 이미 과점해버렸다면 더 이상 자금을 투자해봐야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든든한 캐시 카우를 가지고 있고 계속 이익은 잘 낼 거예요. 성장이 끝난 것 뿐이지. 워렌 퍼핏은 이런 성장이 완료된 기업들에게 재투자하지 말고 배당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배당을 주지 말고 재투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실제로 워렌 퍼핏의 버크셔 회사회의는 배당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논리에서예요. ROE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회사 성장이 끝난 것 같은데 배당은 주지 않고 회사의 유보금으로 계속 다른 사업을 막 벌리면서 성과를 못 내는 기업이 있다면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투자 방법에도 ROE를 따지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하는 단타매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만 원까지는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 넣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손실을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거래대금 문제 때문인데 수익금을 계속 쌓아가지고 계좌에 놔두고 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있는 돈은 이만큼인데 일부만 계속 투자해서 하니까 ROE는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라면 거기 나머지 부분 안 쓰는 부분을 현금으로 쌓아둘 게 아니라 빼서 저축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든지 하면서 ROE를 스스로 올려갈 겁니다. 부업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ROE를 잘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